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주도로 2월 1일부터 전도민에게 1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과 방문접수 등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재난지원금은 도재정으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